20편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21편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1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느님을 주십니다. 본문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2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만남, 과정, 교제 하나가 월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소원 이루어주는 것. 4절이 키워요. 4절 시작.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소원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 세 번째가 뭐냐면 6절부터 7절인데 이와 함께 자기 기름 부문자를, 기름은 예수님이거든요. 크게 보세요. 제일 먼저 소제, 번제를 기억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하노라. 그 이루어진 방법이 기름 부문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크게 세 달라고 보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주셔야 되겠죠.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남편, 내 자녀, 뭐든 소원 이루어져야지. 아멜.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낭하셔요. 그런데 이 코스를 모르면 안 돼. 과정을 안 돼. 그게 뭐냐. 처음부터 소원 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전기 같으면 전선 줄이 끊어져 있어 지금. 전류가 안 흘러. 불이 안 들어오죠. 소켓트가 내려져서 지금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 못 만났는데 어떻게 돼. 만날 수도 없고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 되는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멜죠. 소원 이루어지는 게 뭘까. 오늘 보니까 1절 보니까 환란 날에 여왕께는 응답하시고 환란 줄 때는 사실 응답 답이 있어요. 홍해 가르는 것은 예민하게 가르는 마음먹고 그것도 끊고 간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시고 야곱은 환란한 관계를 많이 겪었거든요. 성소에 도와주시고 성소에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으시고 교회잖아요. 성소, 시온 지금 그리스 안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받아 요원하느라 소재가 고운 가루 제사예요. 고운 가루 제사 고운 가루가 된 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겠죠. 밀가루도 막 가르고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미숫가루 하려면 콩도 갈고 밀도 갈고 보리도 갈고 막 갈아엎어갖고 섞으죠. 어 그런데 안 갈면 콩, 보리 따로따로 넣어라. 이해가 돼요? 막 이렇게 갈아야 돼. 고운 가루가 돼서 뭐 섞어져 버려 섞어져. 왜 지금 내가 소재가 안되냐. 고운 가루가 안되가지고 거칠거칠하고 완전히 부서지고 맷돌 안에 들어가고 가루가 되니까 섞어져요. 교회 안에도 섞어져야 되거든요. 꼭 따로따로 누르고 자기 목소리나 내고 그러면 안 섞어져요. 보리 따로 콩 따로 그런데 거의 갈아야 되는데 미숫가루 대여 안돼요? 안돼요. 소재야. 그런데 소재 여기에서 맷돌 안에 넣고 막 돌린 거 알아요? 아프겠죠. 어 멷돌 두 짝이요. 시냐쿠야. 속이든 내 자신이 갈아 버버려가지고 파싹 죽어버렸어요. 그게 환란이야. 환란. 환란 안 하면 안 갈아져요. 어 고지 머리가 있어갖고 고지 머리가 파싹 깨버려야돼요. 그제 그것이 아 그래서 환란 소재 두 번째 번제였다. 번제 번제는 예 소나 양을 각을 따갖고 어 똥 버리고 불살은 거거든요. 내 몸이 번제가 된 것은 내가 죽는 거에요. 뭐 밖에 죽어야 돼. 그러면 불이 떨어져. 성의야 불이. 찰 내가 완전히 죽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꽝 뚫려. 길이 열려. 왜냐면 죄가 없어지니까. 이해가 돼요? 소재 번제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설정이 돼요. 막힌 것들이 막힌 것들이 죄거든요. 죄가 막혀갖고 연결이 안되네. 안돼. 거리가 있어. 아무래도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밖에 없어. 버리고 죽고 아이고 또 봐라. 찰 주님 이제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아야 나 못살아요. 뭐 주인분 팍 들어. 그게 이제 영이 살아본 거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힘드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된다니까 하나 못 만나다니까 얼굴을 봐야되는데 소워져. 자 두번째 그렇게 더 이제 네 마음에 소원한테 허락하시고 결국 이를 원하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맺힌 거 있죠 지금? 이것만 좀 풀어주면 이것만 좀 사업 좀 되고 이 자식 좀 살리겠고 뭐 길이 열리겠고 어 내 소원이 아이고 이것 좀 보세요.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잘 하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원한대 하나님은 요 인생 가문이 아니여요 더 원해 더 원해 더 소원도 이루어지고 원하신대 그런데 그런데 그를 내 멋질까 5절 너의 승리로 말해 마 기가 부르고 내 승리 하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니 여하께 네 모든 기도를 이룰 원하노라 야 승리의 깃발이고 야 정말 그 사람 그렇게 됐다네 우와 시골에 가면 누구 자식이 그를 됐어? 어머 우와 막 그러고 막 만나고 싶고 막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소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마지막 답이 있어 그것이 6절이에요 6절 시작 여하께 자기에게 기름분만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기므로 그의 하나 내서 응답하시려다 와 기름분만자는 예수 구설 말해요 이제 빨리 힌트를 얻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승리했죠 십자가 죽고 부활했죠 나도 소유자의 범죄를 십자가 죽는 것이고 그래야 부활해 오고 성리하고 그러면 돼 오른손에 구원해보라 권우편선은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이겨버리죠 그래서 7절 어떤 사람 병고 어떤 사람 말이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니 우리는 병거 세상 뭐 그런 거 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 품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셔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이해가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주님 품 속에 살아 자 주님 자 그러니까 어느 갑부가 어느 갑부가 그 부인한테 에 당신이 뭘 원해 당신이 뭘 원해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아니 난 그런 거 원하네 난 당신을 원해 뭐 말하지 난 당신을 원해 그러면 다 되어온 거예요 아멘 난 당신을 원해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그냥 나 당신 사랑만 받으면 됐어 아 남자가 아내 밖에 모르고 우와 그냥 그 다음에 뭐 이루어지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난 당신을 원해 난 주님을 원해 주님의 소원을 좀 풀어드시라고 내 소원을 내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려 주님도 우셔요 소원을 주님의 아픔 눈물이 있어야지 맨날 이용해 먹으려고 완전히 주님을 주님 왜 우셔요 나는 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국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셔요 지금 어 이제 두 번 잘 드셔 영적 원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 아니 하느님 전능하시면서 하느님 다 해보시오 그냥 하느님 뭔 능력이 없어 다 전능하신데 울고 계셔요 몰라고 오오 안 된대 왜 안 돼요 너 같이 가야된다 네 믿음 들어 오는데 절대 믿음을 주님 복부 줘요 네 믿음 들어 오는데 그리고 먼저 그 나라가 걸어가면 매네매대기 오바르시에 점수를 꼭 점수 몇 점에 다 그러더라고요. 소울증과 먹이면서 등수를 다 먹여요. 공연합니까? 점수를 좀 높여야 되겠어요. 주님의 점수를 주님의 소원을 주고 주님을 기쁘게 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키는 딱 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주님의 소원은 뭔지 알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날이 딱 이루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미국돈, 소련돈, 세계돈, 우리나라 돈, 금등이 다 돼도 한 영혼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끼 지금 누가 돈 백억 주께 팔아. 팔고 있어. 천억. 팔 거냐고. 불교 다닌 사람이 내 새끼 사갔다고 돈 철억 주나고 갖고 지옥 보려고 살 거냐고 절대 안 되지요. 내가 십자가 피 주고 샀어. 값이 늘 피값이야. 내 생명을 주고 샀어. 내 생명을 주고 샀어. 내 생명을 주고 샀어. 내 생명을 주고 샀어. 내가 얼마나 벌썩이 와 들어간다고 어떻게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네가 좀 살려라 그러면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감동을 주는데 각오 안 각오 내가 가야 돼. 잘하시라고. 내가 전도 갈 수 있고 제가 목격 세미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금요일 할 수도 있고 뭐 목격 세미나 오라고 해서 그 주간은 금요일 또 좀 쉬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가 쉬어라 안 쉬어라 해라. 너 목격 세미나 해라. 너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해요. 감동만 줘. 근데 하고 나는 내 마음이 인자. 이게 의지라고 자유의지. 성령 감동을 줘. 감동. 근데 겨우 안 해. 고집 부려. 그러면 하나님도 못 해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격 자유의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원리를 모르더라. 이제 보면 하나님은 복을 준대. 기도가 다 됐대. 응답이 오는데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가면 오면 이제 3일 들여다보면 우리 열쇠가 잠겨져가지고 택배가 앞에 놔두고 가요. 택배 놔두고 가라고 그래 그렇고 있거나 꼭 택배가 앞에 놔두고 가시면 내가 가져가야 돼 그런 것을 이해가 돼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직장에서 다 이뤘다고 했거든요. 완성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취해. 그러니까 안 되지. 네가 감독은 제가 봐 저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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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사랑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이번에 세미나가 원래 의도가 중심이 중요해요. 동기가 아이고 만개의 교회가 없어졌다는데 그 목회에 얼마 울고 있을까 얼마 힘들까 그래서 야간 운전이나 하고 막 얼마나 노가대도 갈 수밖에 없어요. 말 못 해. 피 눈물 나지요. 거의 다 떠나고 아 월세 문에 문 닫는 거 아니야? 저 수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갖고 배달이 나고 얼마나 눈물을 그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 네가 무엇에다가 못게 재미나고 기도해줘라. 그런 귀의 음성들 귀신같아들이요. 귀신은 쏟아쏟아 하나님 그러네 감독 내 마음에서 가슴에서 감독 어떻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도 없고 그냥 오시면 교통비라도 좀 마련해 주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부비고 내가 두 명으로 방에서 개척해 봤고 신학교 한 학기 당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집사가 개척했거든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러면 되더라 하고 하자고 그 얘기 좀 하고 싶어 갖고 오실하게 하지 저는요 성질이 급해요 어제 밤에 감독이 왔는데 아침에 파인트에 뛰어버렸어요 너무 급해 막 그런데 한 달 됐거든요 이번 두 번째거든요 11월 두째 주 한 달 동안에 내 나름대로는 오 나 별일 다 학교인가 내가 정신이 없어 별일 다 해봤어 아유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에 예배 되다가 또 어제 밤에까지 되지 않을 것 같아 세 번 드리고 막 아이고 어젯밤 미국에서 전화하고 목사님 하루에 내가 네 번 들었어요 내 설교 아이고 다 알아 우리 교수의 아니 박은희 알아 아이고 다 들었지요 막 그래가지고 뭐 다 듣고 다 듣고 김동구 아이고 다 들었어요 종교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화 왔고 그러면서 뭐 나를 미국으로 왔으면 언제 아이고 지금 안 된다고 근데 뭐 이제 막 깨우고 결혼을 그래 아이고 책이나 보내준다고 근데 그냥 공짜로 주면 안일금께 돈 받아야 돼 하고 알았다고 자기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먼저 돈을 붙이기로 했어요 근데 뭘 느꼈느냐 한 달 동안에 세계가 막 난리가 나고 막 할렐루야 한 달 만에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뭔 일인지 정신이 정신이 없어 막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이고 너무 재밌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이 이렇게 보면 멀리서 오신 분 있지 않아요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 아이고 벌써 기도가 달라요 벌써 멀리서 경상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서울에서 오고 서울에서 왔는데 믿음 좋죠 집 떠나고 왔어요 근데 어제 미국 여자 목사님이 내원 드리면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며칠 들었면요 어쨌든 간에 내 설교가 생으로 산다고 뭐 그래요 하루에 세 번씩 막 들어 와 이야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열렸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라고 여기서 내자랑 같지만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그렇게 나 말해서 안 해요 택배가 문 앞에 가 나도 가버렸다니까 지금 네가 가져가 네가 알아서요 네가 가져가 네가 해 알아서요 그러면 허가로 그것이 믿음이 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나는 가만히 있어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움직여야지 사랑하면 만나러 가야지 움직이고 행하고 기도를 오고 머무르시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 행동 옮겨야지 만나러 가고 기도 오고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 바쁜 시대에 와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한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잘 들으시라고 여기서 오늘 번제 소재가 뭐이냐 제사가 에베거든요 이해가 돼? 에베 에베가 구의학제자 에베인데 에베 신령관에 에베인데 자 지금 하루에 세 번씩 에베 드리는 거 좋아 안 좋아 에베를 찾으시거든요 찾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령과 진정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 성령 임제 진리 말씀 두 개가 말씀과 성의 역사하는 에베 그래서 얼굴 뵙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에베 받고 싶으시대 에베는 하나님 얼굴 뵙고 만남이고 교제이고 신부가 신랑 품에 껴 아는 게요 아멘요 그래서 어 말씀이 그렇구나 그럼 이 내용이 나를 사랑해 나 복직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왜 택배 문 앞에 놔두고 갔다 네가 좀 가져가서 온 건데 뭐 어디 택배가 나도 없구만 나는 이걸 적용시켜 이 성경 해석한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럼 왜 먹어? 다 밥 만들어준 것을 자기가 떠서 입에 넣어야 되는데 아 봤는데 밥 자기가 좀 떠서 먹으라니까 안 먹어?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다 십자가 다 이뤘고 말씀 믿음 주고 성령이 왔는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안 해요 네 믿음대로 왜 그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격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사랑한가 보자 그걸 알고 싶으시오 더 나이에서 이런 거 보자 꼭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꼭 시킨 대로 뭐예요 재미없어 새끼가 엄마 부모 눈치를 싹 봐 하고 알아서 엄마 드세요 막 청소도 다 하고 얼마나 아프시고 다리 주물러 주시고 난 엄마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난 행복해 그러면 부모가 기쁘고 안 믿고 봐 근데 꼭 하라는 것만 딱 해 더더 안 해요 그들이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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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죽겠네 그럼요 구역질 나 토해 보고 싶어 사랑한다면서 살아간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기회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세 번씩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이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와 우리 교회는 하루 세 번 예배 드려 계속 드려 계속 드릴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8시도 나와봐 아멘 더운 해 줄 거예요 진짜요 아니 수백억짜리 예배 지어놓고 문 닫고 앉아서 속상해 속상해 하나님 예배 받고 싶은데 경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온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누가 예배 드린가 나 좋아한가 날마다 감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안 그만하고 전혀 하나님 얼굴도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를 찾아라 내 얼굴 구하라 근데 일단 우리 교회는 내가 당회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만나 안 만나고 다 자기들이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내가 알아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한마디 나한테 해주면 해줄 것인데 내가 해주면 집사 찾아가고 장르 찾아가고 누구 뭐 회사 사장 찾아가고 사장 오고 하아 돈 꺼지라고 그래 사장 오고 하루 종일 차례 좀 해봐라 너 나 좀 해줄게 만날게 아 왜 그러면 뚝딱 안 줘요 네가 그냥 주면 너 교만하고 까불고 그거 갖고 놀라 영어로 만나기 위해서 환란도 주고 그래서 영어로 만나서 내가 너 품을 껴안고 왜냐면 더러우니까 신부로 영광한 거 그러면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소재 번제 들어갖고 통 나 좀 만나 그 만난 통로가 소원을 안 그냥 안 줘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개하고 이거 포스가 복잡하다니까 궁정에 들어가라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찬송함 그 궁정에 주님 왕을 만나야 되는데 궁정에 감사 문을 그 다음에 찬송까지 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기다렸다 기다렸다 그 영의 코스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들은 기회로 다 보세요 뭔데서 얼마나 잠자리도 불편하고 안 하겠냐고 나 목게 세미나 아이고 그러면 너는 그 새벽에 안 되고 그게 버리고 오면 쓰겄냐 하나님 그래 다 바쁜데 지금 얼마나 바쁘실 텐데 온 사람 그 몇 명이 얼마나 감사해 난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머 오시였네 오메오메 오메 이뻐라 그러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 나눠주고 싶어서 좋아가지고 막 그래갖고 막 시기가 금방 막 가는데 또 길게 설교가 오고 있어요 그 주책이야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어 새벽 예배를 30분 35분 교회는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저 터먹어라 막말 젖이 풀어갖고 그런 말 그니까 막 주고 싶은데 아니 본문 갖고 4단계 몇 번 얘기를 하네 이러고 막 우리가 우리가 막 좋아 안좋아요 어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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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여러분요 결론 천국 잘 가고 신부 돼야 되고 변화돼 거룩함 되고 기적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발전자 전류 기르고 수원장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을 그 통로 파이프가 저거 조금만 쫄쫄쫄쫄 그냥 큰 파이프 전기도 고압선 전 엄청나 전 막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이 사단을 그렇게 해서 마귀가 꼭 방해하니까 막 이렇게 때려부르고 걸어가고 그래요 하나님 작게 사는게 너무 행복했어요 나라 서서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주님 눈물 좀 닦아줘라 나도 아프다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 전세계 북한 문제 세계 문제 네 문제 같이 정말 쫙 띄머뇨 그래서 주님 고맙다 고맙다 네가 사단을 깨뜨려 이겼구나 저 주사 빠져놓고 부숴보라고 이겨라 한국게 살려라 그래요 그래 그래서 종격이 일어난다 네가 해봐 아버지 나 같은 거 감사해요 네 나라 서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난 이미 다 됐어 할렐루야 아 한 달 만에 다 돼버렸어 아멘 이겼어요 승리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그렇구나 하여튼 오늘 2시에 비해 올게 안 올거에요 아메이정 아이고 서울서 부산서도 오는데 우리 성들 정의 잘해야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니야 누워있으면 힘 빠져 운동해야 돼 기도 오고 혼자 올거에요 아이고 아이고 혼자 와 가자고 팍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너무 신바람 났더라고 하여튼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행복해요 내가 만약에 설교하는 난 뭔 재미에서 살까 난 뭐 살까 재미가 없어 말씀이 제일 필요했어 말씀보다 더 맛있는 거 되겠어 오늘 마시죠 딱 그렇구나 이거 이게 본문 갖고 나 본문 갖고 이게 본문만 잘 먹으면 다 됐어요 마지막 십자가 동거하고 소재에 대해 성령이 오셨더라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일하시네 그래서 사업도 일어나고 자녀되고 일이 일어나고 아주 역사가 나고 멋있는 인생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